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당장 특정 정파의 사람들이 부정성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치는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사회로 부정성거란 것이 다 지나간 일인데 앞으로 일이나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그 중에 꽤 계십니다. 부정성을 통해서 권력을 훔친다는 것 도덕질한다는 것을 압축해서 말하면 국가를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이 그것은 북한처럼 독재국가가 되는 것이고 단 한 사람을 재배하면 모두가 노예상태에 놓이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의 폭력성은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보통선거와 비밀선거에 의해서 권력이 교체가 되는 체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행되고 있는 위기는 사회로 부정성거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권력의 폭력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선대들이 어렵게 얻은 보통선거와 비밀선거가 바로 위기에 처하했음을 뜻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또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책이란 것이 다 무의미합니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권력의 폭주라든지 독재라든지 체제의 변질을 전혀 막을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빼앗기는 것을 뜻합니다. 9월 5일자 외신은 대만 해엡에서 날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감 군사적 대결에 긴장감을 전합니다. 대만 국방부는 9월 5일 날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총 149대의 중국군 정투기가 폭격기들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9월 4일 하루에만 56대가 대만 서남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고 지난해 9월 대만 국방부가 중국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 정부를 일반에게 공개한 이후에 최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2020년도 2월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가을당대회를 앞둔 시기가 대만 해엡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중국의 대만 방공식별구역의 침범이 무력 침공을 위한 준비라고 봤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2022년이 핵심적 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다하게 됩니다. 미국이 대만 방위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능력을 갖지 않는 한 자유대만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대만은 자유홍콩과 같은 운명에 처할 위험이 높습니다. 바로 미국의 국방력이과 미국이 대만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대만이란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오랜 평화에 취해서 평화 자체를 창렬하게 여깁니다. 일군의 정치 세력은 지금 국민 대다수의 의견과 반대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으로 나라를 몰고 가리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또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궁극적인 종착리는 유행사령부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들 가운데 조금만 생각하는 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목표를 손에 넣을 때까지 그들은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의 입막음을 강제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소수의 정치 세력이 이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데 필요충분 조건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권을 훔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입법권력을 훔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방권력을 도덕질하는 겁니다. 이 세 건이 이루지게 되면 나라 체제라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945년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한국인들은 내부의 적이라는 가장 어려운 적을 상대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쟁은 나라를 지키려고 한 사람에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대법원, 언론, 지식인사회, 사법부 등이 모두 소수의 권력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상태입니다. 민초들 가운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김대중 칼럼에는 미국이 한국 대선 결과를 지켜보는 이유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과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이 그나마 안전한 선택은 미국일 수밖에 없다. 중국과 같이 가면 중국의 속국을 면할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이 가면 능력있는 약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미국과 상대할 위치에 강한 중국을 대첩점에 두게 된다는 것은 약속으로선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같이 갈 친구가 아니다. 젊은 날에 와신돈 특파원을 오랫동안 지냈던 김대중 전 주필의 주장은 이 땅에 사는 보통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다 아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게 전혀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이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고 국민 대다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권력을 잡는 데 성공한 자들의 선택은 김대중 주필의 판단은 완전히 일반 국민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불행히도 문재인 정권의 선택은 중국 쪽인 것 같다. 그들 눈에는 정권 막바지 남북정상회담만 보이고 이것을 위해서 중국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이런 중국의 예속된 정권이 지속되면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서 손을 뗄 것이다. 이런 중국의 예속된 정권이 지속이 되면 미국은 조만간 한국에서 손을 뗀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주필의 전망입니다. 전망이기 때문에 100% 맞아 떨어진다고는 우리가 확언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전망은 상당히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위해서 사유로 부정선거를 반드시 심판하고 관련자들을 책임에 묻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부정선거를 규명한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주필의 그런 말미에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내년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한국 정책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비급한 야당 유력 후보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임도 뻥급하지 않고 정권교체 운영을 지속한다면 다음 대선은 해볼 것도 없이 다 결정된 겁니다. 투표장을 찾는 일을 무조건 할 수 있죠.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무조건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체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일이 그 어떤 정책보다도 중요한 한국인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전부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더 많은 시간을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죠. 다른 정책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국민을 어려워하고 항상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심판받는다. 그런 체제가 유지가 되면 절대 무리수를 둘 수가 없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권력은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 짓을 다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지.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제거할 수 없으면 그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또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 수 있고 영원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황교안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공병호만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문제인 거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